너무 스스로 모든 거 하려 한다. 차라리 내가 알고 말지 스타일인가 봐. 많이 힘들어? 많이 힘들어? 오늘 하늘 같은 아내가 지금 주방에서 뭐 하는 거야? 뭐야? 그러면서 얘나 봐. 왜? 오. 저 카메라를 또 하는 게 아니고 가끔 저래요? 네. 와 잠깐. 아유 이재시네. 네. 빠르네. 엄청 빠르네. 고고. 넥스트 스테이지. 네. 거실 좀 장난감 같은 거 좀 치우고. 치킨 뭔지 알아? 치킨 뭔지 알아? 빨래. 해볼게. 오. 해보기 성적이네. 한두 번 해본 거 아닌 것 같아. 오 잘하는 것 같은데? 아우 저렇게 빨리빨리 좀 해주지. 빨리 다 했어. 응? 쉬어? 응? 쉬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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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. 혹시. 어? 나. 자자. 쓰레기 버리고. 친구 좀 보고 와도 돼. 지금 나가? 응? 지금 나가? 응 쓰레기 버리고 지금 나가지. 기다리고 있어. 빨리 갔다. 안 된다고 안 하네. 진짜 금방 올게. 진짜 푹 쉬어도 돼. 내가 집안일은 다 했어. 와. 정말 철없다 진짜. 어? 응? 저게 어디야? 아 큰일 났다. 연아. 응? 술이 달다야. 응. 이랬습니다. 그래 그래. 열심히 하거라. 아 나 저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친구를 좋아해. 술 먹는다고 허락은 안 받았지만 그날따라 술이 되게 달았어요. 그것만으로도 일단 좋았죠 재밌고. 네 그랬었죠. 너 근데 내일 몇 시 주문인데? 내일? 6시 반. 6시 반. 7시? 뭘 안 해 결국? 전화가? 그렇지. 뭘 안 해? 나 어제 철야도 하고 어? 내가 집에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어? 거실 청소하고 빨래까지 넓고 기가 맥히 하고 현아한테. 내가 집안일 다 했으니까 이제 딱 붙여도 돼 하고. 원래 안 하잖아. 집안일 원래 안 하잖아. 그러니까 원래 잘 안 하잖아. 아 그러니까 나오려고 한 거야?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야 집 나오려고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아 네네. 혼나야겠다. 아까 깜빡 속았네. 야 우리 다 속았네. 둘 다 차렸네. 아 배불러. 뭐래 형이 어제 철야도 하고 형이요? 돈도 씩씩하게 벌고 왔으니까. 네. 여긴 형이서 할게. 아 네 알겠습니다. 지금 예식 장비가 부족한데. 보자. 미쳐버리겠네. 일 봤어. 여긴 형이서 할게. 근데 좀. 아 근데 많이 나온 거 아니야? 네가 내줄 거 아니잖아. 괜찮아요 형. 어차피 원래 돈은 남자가 벌어다 주고 재정관리는 여자가 하는 거야. 한우면은. 가격이 나가죠. 고마워 다음에 네가 한번 사도록 해. 그거는 일단 당분간 제가 좀 바쁠 예정. 연락이 안 될 거 같아. 그렇지 그렇지. 바빠야지. 그렇지 그렇지. 결제한다고 하니까 존댓말 하고 있어. 지금 친구가. 들어가자. 그 친구가 지금 경찰 공무원 준비하면서 돈을 못 벌고 있어서 돈 버는 제가 좀 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었고 술 먹다가 기분 좋아지면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. 아니 내가 볼 때 아무리 안 나와도 2, 30분 나왔을 텐데 오늘 혜인 산다. 다음에 네가 사나. 네. 얼마나 왔어요? 10팔말터만. 고마워. 와우. 아 이런 거야. 그러니까요.